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가구 수가 2144만 8천 가구라고 합니다 2144만 8천 가구 가운데 그 중에 716만 6천 가구가 1인이 사는 가구 우리가 보통 요즘 1인 가구, 1인 가구 하잖아요 그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의 무려 33.4%를 가리킵니다 현재 그래서 통계청 예측으로는 2050년이 되면 앞으로 27년 후겠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4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가족이 없이 아니면 가족들과 분리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익숙한 4인 가구 지난 수년 동안에 31%에서 2021년 기준으로 14.7%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전통적으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최소한의 여건인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형성한 이 가정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유가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지난 2018년의 기사 자료를 보니까 왜 젊은 세대들은 가족을 만들지 않고 1인 가구를 선호할까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내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89.7%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어서 좋다 84.3%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가 91.9%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할 수가 있어서 좋다 78.4% 바로 이런 내용들이 1인 가구로 사는 장점이어서 그렇답니다 반대로 1인 가구로 사니까 단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점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염려가 78.1%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는 걱정이 47.4%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있다 하는 대답이 62.5%였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이겠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였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12일 날 한 열흘 전쯤이겠죠 텔레비전 뉴스에 우리나라에도 외로움 담당 장관이 나올까 이런 그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례로 영국은 가정이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죠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2018년에 외로움 부, 외로움 부를 만들었대요 장관을 두는 거예요 일본은 2021년에 그 고독한 문제를 담당할 부처를 만들고 장관직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포터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쯤은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없고 가족이 없는 사회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1인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가정과 가족의 회복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의 달, 셋째 달,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은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부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21일 이 날이 정부가 정한 부부의 날이에요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잡았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가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내외의 유명한 기업인 또는 운동선수 아니면 정치인,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가정은 우리들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발전소와 같은 곳인데 그 발전소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축구선수가 우리나라 전에 국가대표였던 박지성 선수지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타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뛰었던 분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서 선수로 뛸 때 축구감독으로는 영국에서 최초로 귀족 자귀를 받은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저도 이분은 이제 잊혀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신문에 얼마나 위대한 감독인지 이 감독이 2013년 5월 8일 날 은퇴를 발표했대요 그러면서 벌써 10년이 됐다는 기사가 큼지막하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면 은퇴한 지 10년 지난 감독을 10주년이 됐다고 다시 기사화 했겠습니까 이분이 27년 동안 맨유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20번 이상 우승을 만들어낸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2013년 5월 달의 시즌을 마치면서 갑자기 사임을 발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임하는 이유가 박수칠 때 떠나는 것도 아니고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임한다 하는 발표였습니다 이 퍼거슨 감독은 자기 아내의 최고의 친구가 처형이었는데 얼마 전 그 처형이 별세함으로 아내가 최고의 친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의 친구가 돼줘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축구 감독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은퇴할 때 나이가 72세였기 때문에 주변에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72세면 할 만큼 했네 그만둘 때도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10년 전에도 최전성기였고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세계가 놀란 거예요 그것도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신 후 인류의 첫 번째 제도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근간은 부부에서 시작입니다 부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부부는 1 더하기 1은 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 깨지면 서로를 죽일 수도 있는 서로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관계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건강한 부부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기초로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하게 화목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가정도 사실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고 그 뒤에 서로 양보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선 만든 재료 자체가 달라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남자는 먼지 같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어성경을 보니까 From the dust of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좋은 황토흙 그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땅에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로 남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그래도 낫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남녀의 차이를 역사상 가장 잘 분석했다는 심리학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의 진단에서 남녀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성들은 어떤 일이라든지 감성적인 반응을 기대하는데 남성은 정답을 말하고 싶어 한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길 안내를 받지만 이 책이 나올 당시에 그때는요 운전을 하여 가다가 길을 모르면 길을 잃고 헤매면 옆에 앉은 아내는 꼭 뭐라고 그래요? 물어보고 가자고 물어보고 가자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는 고집대로 갑니다 쇼핑을 가두요 남자는 자기가 사려고 하는 것을 향해 돌진을 하고 그것을 사면 마치 군인들이 작전 끝낸 다음에 철수하듯이 확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은 여기까지 온 김에 여러 곳을 눈으로라도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죠 둘러보고 가자고 하는데 남자가 부하 데리고 가듯 가버리려고 해요 남자는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 해결점을 찾은 다음에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성은 그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자며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남자와 여자는 온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예 다른 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해지려면 그걸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열매로 꼽았습니다 사랑과 실악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면서 그 아홉 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놓은 게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그냥 열립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돋은 후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어느 날 그냥 내려오는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보시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외로워 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 보였고 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피를 짓기로 하셨는데 이 돕는 배피라는 말을 큰에게도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적합한 반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응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가정의 시작은 돕는 상대편하고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위아래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적합한 도움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고 서로를 필요로 할 때는 응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후에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면 결국 그 배우자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쪽과 반쪽이 잘 합해져야 비로소 완전한 나 즉 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결혼주례를 하면서 보면 결혼식 하는 날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이 매우 흐뭇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아주 그냥 꿀이 뚝뚝 흐르면서 쳐다봐요 그러나 막상 살면서 보면 그런 감격을 점점 잃어가는데 그것은 이해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부터 결혼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을 배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큰일의 시작입니다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죽는 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관계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겠고 또는 내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겠고 형제 간이나 남매 또는 자매 간의 관계가 있겠지요 동기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한 관계예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한 가정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즉 부부가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이것이 가정의 중심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즉 신랑과 신부 부부로서 관계를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평안하게 화목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디에 제일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고 어떤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해야 그 가정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불편하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통계인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만하겠다 하는 통계 참 의미 있는 조사예요 어떤 기사였냐면 부부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자녀들의 문제 발생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미국에서 조사해 본 통계인데요 먼저 부부 사이가 좋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함께 좋으면 자녀의 문제 발생률은 5%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좋은데 부모와 이 부부인 그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면 문제 발생률이 28%로 급등을 해요 부부관계가 나쁘고 반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문제 발생률은 35%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부부관계도 나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나빠지면 문제 발생률이 무려 90%까지 급등할 염려가 있답니다 결국 내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때문에 문제이지 다른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가 뭔가 사고를 쳐서 학교 선생님에게 불려가면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애는 참 착해요 성실해요 애가 참 친절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려왔다고 그래요? 꼭 친구 탓해요 친구 탓해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은 아니에요 친구 탓이 아니라 결국 누구 탓이에요? 내 엄마 아빠인 그분들의 부부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손자, 손녀 우리 자녀가 뭔가 사고치고 문제가 되면 먼저 우리 부부관계부터 살펴보세요 그것부터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가정이 되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중에 대표되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정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이 말씀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성 인권 운동하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고리타분한 말씀일 수 있어요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성이 단장하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남편에게 순정하는 게 단장 중에 으뜸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뭐 봉건적인 문화나 로마 시대의 아내가 남편의 소유라는 인식을 반영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리구조에 따라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정말 다른 존재지요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이혼 사유의 1위는 성격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성격 차이 그런데 이 남녀의 남편과 아내의 성격 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동지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법에서 남자들은 길고 직선적이고 또 남성은 두뇌도 크기만 하지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 못한대요 여자들의 기대와 달리 반응을 해도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앉아서 대화를 해도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를 좋아해요 사업이나 정치 참여여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기 좋아하고 감정 표현은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만 울도록 허락이 됐어요? 세 번 남자는 서른 번 울면 안 돼요? 남자는 삼백 번 울면 안 됩니까? 삼천번 울면 안 됩니까? 그런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성은 그렇게 훈련받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관심사는 힘입니다 고대시대, 산양시대, 석기시대 이런 때부터 서로 경쟁하면서 땅을 넓혀가려고 하고 사냥터를 넓혀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획득을 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 왕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서 그런 것을 다 잃을 수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와서만이라도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왕이 되고 싶은 속성을 가진 심의 권력에 의존하는 남편에게 명령해봐야 아내가 남편에게 명령해봐야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깨우쳐 주셔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곧 단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지요 지식을 따르라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다양한 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주문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귀히 여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억압하거나 경솔하게 대해선 안 됩니다 귀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까딱했다가는 아내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동양을 대표하는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있다면 동양에는 누가 있어요? 공자가 있지요 위대한 정치 철학자 정치가 공자가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혼을 했던 것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혼당한 거 아세요? 어짐, 인, 의 의의를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학자가 공자였어요 그런 공자가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참 황당한데 공자가 여자를 경멸하는 말을 했어요 소인들과 여자들과는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 가까이 있으면 버릇없이 행동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공자 이 인물 자체가 같이 살기에 만만치 않은 남자였고요 남편으로서는 좀 찌질했어요 별난 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옷을 지어 입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옷을 지어주는데 여러분 공자가 키가 되게 커요 195cm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선생님들이 너 농구해라 배구해라 했을 거예요 195cm 장신이었는데 아내에게 옷을 지을 때 일하기 편하게 왼쪽보다 오른손을 좀 짧게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하고 잠옷은 자기 몸의 기장보다 절반 정도 더 길게 해달라 그러니까 옷이 아주 늘어진 옷 이걸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을 수 있는데 특히 아내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아주 까탈스러운 입맛이었어요 쌀은 힐수록 좋아했고 갈아 만든 고기는 잘게 썰수록 좋아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부인은요 매 끼니를 남편을 위해 차리는 게 악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서 삼식이 노릇해도요 절대 탓하지 마세요 공자보다 훨씬 나은 남편입니다 술은 집에서 담근 것만 마셨고 고기도 집에서 구운 것만 먹었어요 마침 고기가 떨어져서 아내가 밖에 나가 어느 날 사왔는데 밖에서 사왔다고 먹지를 않아요 아내는 늘 남편을 볼 때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남편 공자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런 남편이 뭘 위대하다고 식탁에 생각을 올리지 않았다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아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인간 떠나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떠날 결심을 하고 살던 어느 날 결정적으로 고기를 깍두기 같이 네모 반듯하게 썰어내지 않는다고 남편인 공자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의 아내는 매 끼니마다 고기를 네모 반듯하게 썰어내는 다른 여자를 찾아다 준다는 핑계로 남편을 놓고 가버렸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공자에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이 하나 외아들인데 외아들도 이혼당했어요 손주도 이혼당했어요 집안 내력인가 봐요 여러분 힘써 잘 해주세요 귀하게 서로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를 빼서 하나 더하게 하나는 하나가 되라고 주신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속성을 잘 아시고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대하는지 말씀한 겁니다 남편 여러분 또 앞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들 분석했어요 심리학적인긴 하지만 생각하는 면에서 여성은 두뇌 전체를 남성은 부분적으로 쓰지만 여성은 두뇌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은 상황을 볼 때 전체적인 면에서 보고 원형적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본대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예지 능력이 판단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자 말 잘 들어야 잘산되잖아요 아내들이 대충 남편의 표정만 보고도요 아주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감을 잡는 거 보면 남편들인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성들은 보면 텔레비전 보면서 손으로 다른 일 하면서 입으로는 남편과 아이들과 각각의 다른 주제를 얘기해요 멀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감성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화를 해도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사소한 내용이라도 사근사근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바로 그런 마음을 남자들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신정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시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준비하다가 감탄을 한 말씀이 7절에 지식을 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고 남편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녀의 속성을 따라 주신 말씀이라 하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남성은 감정 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식 배워서 알게 된 지식을 따라서 그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살면서 아내에 대해 또는 남편에 대해 터득한 경험적 지식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그 지식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하라는 거예요 장신대 학장을 지내신 신학학자 박창환 교수님은 오늘 본문의 주석에서 아내의 요구와 기분과 주장을 알도록 하라는 말씀 남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내의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같이 살라는 뜻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 곧 안다는 것은 시브리식으로 생각하면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 감성의 힘으로 사랑한다면 남성은 지식으로 깨달아 알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서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우리가 갈등도 분노도 분녈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바로 그런 갈등 분노 분녀를 서로 상쇄해 주고 서로 녹여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지워주신 우리의 모든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경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하나님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두 사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귀히 여겨서 신앙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통치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